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유행하는 건데 동그란 당면이 있어요. 동그란 당면을 한번 넣어서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새로운 시작.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동그란 당면. 동그랗게. 되게 예쁘다. 같이 라이스 페이퍼가 생겼잖아. 그런데 이런 당면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게 조금 핫하대요. 이거는 그냥 호로록 먹는 당면이에요. 애파리 같다. 이거는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어서. 맛이 좀 들어? 맛이 드나?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씹을 때 전혀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잘릴게요.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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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거는. 반죽이 되게 막 신기하다. 원래 우리는 당면도 얇은데. 응? 응? 그게 당면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떡 느낌이야? 떡? 극세상? 어떻게? 뭔가 혀가 들어온 느낌인데. 뭔가 혀가 들어온 느낌인데. 뭔가 혀가 들어온 느낌인데. 나도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민상 씨 오늘 나랑 뽀뽀 한 번 해? 민상 씨. 드셔보세요. 먹어보면 알아. 약간 그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 같아. 난 키스 몇 번 할 건데. 몇 개 넣어줘요. 한 세 개면 되죠? 세 개. 뭘 안 쌀 거야? 아, 그냥 저거. 아, 이거를 싸서. 이걸 한 입만 하면 안 돼. 아깝잖아. 이걸 싸서? 민상 씨 이거 모르거나 보고 싶어. 이거를 보너스로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게스트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민상 형 뽀뽀 한 번 하게.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하고 한 입만 해요, 그러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 입만이 아니고 민상이가 둥근 장면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오빠, 그 먹은 때 이거 심박수 치고 먹으면 다가. 너무 창피하지 않니, 심박수를 대고 먹는 거. 어, 이것도 하트로 나와. 두근두근. 웬치예요? 89. 어, 좋다. 좋다, 좋다. 89. 앞 접시 주세요. 주셔오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먹게 된 게 너무 기뻐서 그래요. 형 몇 년 만이에요?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먹어봐요. 한 입만이 아니고 민상이가 둥근 단면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먹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유, 이리 와. 얘가 자꾸 미끄러지잖아. 왜 대화를 해. 자. 다 땡겨야 돼. 자. 다 땡겨야 돼. 어? 너무 좋다. 심박수. 심박수, 심박수는 뭐예요? 90이요? 90이요? 오케이. 네. 다나 씨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한 10년 만이네요. 이걸 먹어본 게 이런 거 처음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보는데도 10년 전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콤해요? 어때요? 되게 맛있고 매콤한데 흰쓱하게 맛있어서 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부드러워. 뭔가 씹은 게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부드러워. 진짜 당면. 그거 뭐야, 그거 좀. 어? 고개를 했다. 야. 어? 어? 아? 왜 다 이상해? 어? 당면이라 하기에 좀 다르니까. 굉장히 가벼운데? 그렇지. 어? 괜찮은데요? 어? 어? 진짜 부드럽죠, 언니. 정말 씹을 거 몰랐는데. 왜 웃어요?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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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맛편이네. 맞아. 모두 다 공감한 듯한 눈빛이야. 당면인데 맛이.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